뜬 말하기 가보겠습니다 뜬 말하기 뭐라고? 스윙그다 나는 스윙그로 안 들려 너는 스윙그로 들리는 거겠는데 뜻은 얘는 이러면 이러면 윙 이러면 스윙 스윙그로는 무슨 스윙그야 스윙은 그네 그네 타다잖아 그네 그네 타다 흔들다 휘두르다 스윙 야구하면 스윙 그 다음 계속해서 왓 무엇 그래서 얘는 아트 이러면 왓 애는 소리가 안났네요 왓 왓 왓 오케이 계속해서 왓 뭐뭐와 함께 왓 오케이 그 다음 큰 음료수 큰 음료수 큰 음료수 많은 음료수 그래서 얘는 윙크 오케이 그러면 이러면 윙크 잉크 잉크 이러면 윙크 윙크 이러면 프렌드 친구 친구 오케이 얘는 경주 얘는 A C는 스 이러니까 레이스 다음 피쉬 얘는 C 이러면 이시 어 너 지금 이시 했어 아니요 이시세요 아 그래 이가겠지 너 니가 어떻게 이시야 너는 이가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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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 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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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른다 모른다 얘가 어디에 넌 테이크로 들리냐 난 다르게 들리는데 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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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는 테이크 그러면 이러면 테이크 이러면 소리였나 이가 이름으로 바뀌었지 테이크 받아들이다 받다 먹다 테이크 가지고 가나 음 스윙 이게 수영 아닌데요 이게 어떻게 수영입니까 수영은 이건데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스위밍 이게 수영인데요 이게 어떻게 수영입니까 수영 하다지 수영하고 수영하다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스윰 무슨 시에요 사다지 그 다음 인 에서 어디어디 안에 어디어디에서 인 더 박스 그 상자 안에 그 상자 안에 그 상자 안에 그 상자 희스가 뭔데 그의 그 남자의 아니야 그럼 희스 칼은 보겠어요 그 남자의 자동차 그의 자동차 얌 얘는 소리 안나나 얌 얌 마당 마당 A는 짤막 짤막 A는 A Yard 그럼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Have fun 여기서 O O는 O O O 네 이거는 투 컬 투 핫 한 모에 투 핫 파닷이 아니고 너무 더운이겠지 너무 뜨거운 윈 또 뜻 몰라 아니 이거 뭐 그냥 뭐 단어가 나왔다는 뜻을 모르는 수준이네 이 녀석이 어 이기다 승리하다 윈 더 게임 게임할 때 많이 나오는데 윈 그럼 네 알겠습니다 take a big drink take a big drink 뜻은 그 녀석을 마시다 그렇죠 그 녀석을 마시다 오케이 그래서 봐볼까요 tit 그orted 기념 예순 그게 인기가 뭔 제 이것은 게 This is Kim. Kim has a big wig. Okay. Okay. Kim has a big wig. Okay. Okay. 가발 하나 둘 셋이 있어? 네. 가발 한 개, 가발 두 개 못 하죠? 네. 이거 왜 물어볼까? Kim has a big wig 가 아니고 Kim has a big wig 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왜 뭐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고 싶어? Kim has a big wig 네가 말한 거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하고 뭐가 다른데? 뭐가 다르냐고 그래 어? 네가 말한 거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하고 뭐가 다른데? 뭐가 다르냐고 그래 어 말했어 그래서 뭐 왜 그게 뭐 어쨌는데 왜 붙여야 되는데 왜 붙여야 되는데 오케이 맨날 빼 근데 아니 아닙니까? 네 오케이 뭐였더라 김 has a big wig 김 has a big wig 김 has a big wig 김 is in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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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g wig 그래서 뭐예요 그... 그 왜... 그... 이거부터 있으니까 뭐예요? 그래서 인 더 빅 윙과 무슨 뜻이야? 응 그래서 뭐? 그럼 이게 영어로 뭘까? is가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. 계속해서 내가 뭐라고? 나는 그렇게 안 달리던데 jim is a big c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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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?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? 무슨 뜻이냐고요? jim is a big ca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? jim is a big cat 이번에는 안 빠트리고 넣었는데 뭐? jim is a big cat 계속해서 jim is a big cat jim is a big cat 엑에이 조금더 빠르게 읽어보자 jim is a big cat jim is a big cat 뭔 소리죠? 얘는 아무 뜻이 없나? 소개? 소개? 뭐뭐 소개 뭐뭐 안에 할라그러면 in the big week 해야 되지 않나? 여기 1이 아니고 딴 건데 그래서 뭐라구요? 영어로 그래서 어떻게 되죠? ok 그래서 the big cat is on the big week 뭐라구요? the big cat is on the big week ok 그러면 여기에 이 on이 무슨 뜻일 것 같아? 뭐뭐 위에란 뜻이겠죠? 아 라이언 라이언이 아니구요 라이언이 아니구요 라이언 라이언 계속 그래서 jim is in the big week 뭔 소리죠? 음 음 jim is in the big week 그렇죠 그래서 jim is in the big week jim is in the big week 그치 kim and jim get in the big wee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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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뭔 소리죠? kim과 jim이 바로 그치로 미쳐 ok 그래서 뭐였더라 kim and jim kim and jim get in the big wee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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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구요? 뭐라구요? 그래서 뭐가 틀렸었나요? get만 틀렸는데요? 네 그럼 get in이 무슨 뜻일까요? 어디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get in 됐습니까?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훌륭하게 잘했어요